민지의 반가워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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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는 우리집 막내 루 라고 한다냥 이번에 우리 집사가 좋은 기회로 반가워 설렘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우리 17살 김민지 집사를 소개해보겠다옹 2005년 빼빼로데이에 태어난 민지는 밝고 엉뚱해서 허당끼가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180도 돌변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냥 그리고 내가 보장하는데 이쁜 음색과 긴 팔다리로 보여주는 파워풀한 댄스가 끝내준다냥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양이들 집사들 주목하라냥 이제 민지의 반가워 어서 매력을 뽐낼거니까 끝까지 지켜봐주고 많이 응원해달라냐옹 그럼 난 이만 사뿐사뿐 걸어가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민지직사입니다 저희 냥이가 너무 잘 소개해줬는데요 냥이가 앞에서 말한 파워풀한 댄스를 보여드려 여러분을 사로잡아보겠습니다 뮤직 큐 어떠셨나요? 심쿵하셨나요?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노래와 더 많은 매력이 남아있으니까 저 김민지 많이 기대해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